안녕하세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제 34기 김연진입니다. 저는 현재 치과대학생으로서 세계적인 기초 치의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국제학교에서 다문학권의 친구들과 영어를 매개로 마음이 통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꿈을 키웠습니다. 유민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삼계국어를 배웠고 국제구호개발 NGO에서 글로벌 컨텐츠 번역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눔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교육대학교 경희대 한의대를 거쳐 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작년에는 원광대 생체제료학 교실에서 국가기술연구원으로 전세계 공동연구에 참여했는데요. 테스트 데이터를 발표하여 국제기준 ISO를 수정했고 자학생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현대차정문구재단의 ESG컬리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사각지대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벤처 경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생 기자단으로 기사를 정기적으로 투고하며 여가시간에는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 연주를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투지를 뜻하는 그잇은 제 삶을 관통하는 신념입니다. 앞으로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로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평화에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